카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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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들어왔구요 20분 안에 5명을 해라 20분 안에 5명이면 쉽잖아요 탈버씨는 할 수 있을거에요 제가 카운트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세요 들었습니다 들고 말았습니다 보기만해도 손발이 오그라되죠 자 카메라 맨님이 같이 진행좀 해주세요 네 얼굴 안나오잖아요 전 카메라 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카메라님입니다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민망하죠 민망이 죽겠습니다 자 소원을 말해봐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한 명 성공! 어떤 여자분들 용기있는 여성분이에요 저분은 뭐하시는 분인가요? 모자를 썼는데요 이상한 모자죠? 울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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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돼요 한 명으로 하겠습니다 한 명으로 집에 가셔가지고 울지 않아요 저 여성분 안돼요 안돼요 귀여운 여성분 감사합니다 저 여성분은 이제 시집을 나가죠 왜그래요 왜그래요 털이 오히려 더 털이 대한민국에서 먹힌 얼굴이었어요 저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.